특히 출근에는 이제 등진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사용하셨는데 혹시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요. 문의하나요? 찐찐같아요. 찐찐같아요. 운명적으로 다가왔어요. 어떤 변화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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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찐이의 굉장히 흔한 의상을 입었는데요. 이렇게 똑같이 다 투하를 해주셨잖아요. 어떤 변화가 될까요? 어떤 변화가 될까요? 뭔가 하느시나 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씩 보면 브랜드 고객 추천드립니다. 화이팅. 브랜드 고객 추천드립니다. 화이팅. 하나, 둘, 셋. 브랜드 고객 추천드립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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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